마치 처음처럼 되살아나고 빛나는 피부로 완성되는 드라마틱한 변화가 펼쳐집니다. 오로지 당신만을 위한 아름다운 피부를 연출합니다. 하덴 코엘의 갈바닉 마사저 미티2 매일매일 자극받는 피부, 여리고 연약한 당신의 피부는 어느새 생기를 잃고 무너져내립니다. 값비싼 화장품, 갖가지 스킨케어로도 만족하지 못했다면 이제 당신에게 꼭 어울리는 방법을 찾으세요. 바로 하덴 콜드 갈바닉 마사저 미티2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하고 짧은 시간 놀라운 효과를 선보이는 새로운 타입의 갈바닉 마사저 미티2가 당신의 피부를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피부 표면과 피부 속의 이온이 달라 겉에만 머물러있던 화장품 성분 당신의 피부를 가장 잘 아는 미티2 갈바닉 마사저가 해답이 됩니다. 이온 도입 원리와 미세 진동 기능의 미티2 갈바닉 마사저 피부 속 이온 장벽을 뚫고 진피증까지 깊숙이 화장품 유효성분을 침투시키고 LED 컬러 테라피를 적용한 냉온 마사지 기능으로 피부에 작용하는 화장품의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피부를 보다 빛나게 하는 미티2만의 특별한 뷰티 케어 온열 마사지와 레드 컬러 테라피로 보습과 영양 공급, 피부 재생을 도와 더욱 매끄럽고 생기있는 피부로 냉열 마사지와 블루 컬러 테라피로 트러블을 완화하고 피부 면역력을 높여 탄력있고 건강한 피부로 가꿔줍니다. 빛나는 피부로 완성시키는 미티2만의 드라마틱한 효과 지금 느껴보세요. 마치 처음처럼 맑고 순수하게 언제 어디서나 은은하고 화사하게 당신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완벽한 피부 당신을 위한 드라마가 됩니다. 하덴 코일드 갈바닉 마사저 미티2 하덴 코일드 갈바닉 마사저 미티2 아멘